일본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의 해저화산의 마그마방에 큰 요동이 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2021년 10월 2일에 미국 핵잠수함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중간지역을 항해하던 중에 해저화산의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서 11명의 승무원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괌항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10월 2일인데 이 사고가 같은 날 바누아또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527km의 신발지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4일 뒤인 10월 6일에 일본 동북지역 이와뜨 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바누아또의 법칙을 이걸 두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결국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괌 오가사와라 이이즈제도가 이거는 지진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보니까 바누아또와 저는 꼭꼭이 바누아또라는 얘기보다는 남태평양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누아또 피지 통과 이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남태평양도 영향을 주지만 바누아또 통과 피지에서 500km 정도의 깊은 신발지진이 발생할 경우 뭐 그렇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발지진이 같은 해저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도미노루 오가사와라와 일본의 이즈제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북 일본의 남북 큐슈나 오키나와라든지 그 다음에 도쿄 그리고 관동지역과 그 다음에 동북지역과 호카이도 측을 치더라. 우리가 항상 일본의 지진을 판단할 때는 남태평양을 먼저 봐야 되는 물론 이거는 학교에서 인정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연구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지진이 첫째 발생한 이후에 둘째 오가사와라 괌 오가사와라 이즈제도를 친다. 해저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지진, 얕은 지진, 천발지진 보다는 신발지진의 경우에 도미노루, 남태평양, 괌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그 다음에 관동, 규슈, 동북, 호카에도 이런 식으로 친다는 거죠. 2005년 1월 8일에도 미국 해군 핵잠섬 USS 샌프란시스 호카호가 역시 이번에도 2005년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에 해저 해산의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하게 파손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지점은 괌으로부터 남동방향으로 360마일 떨어진 지점이었고 수중에 500피트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37명의 승무원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60명이 골정상을 입는 등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발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본 본토에서 강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작년 10월보다도 10월 2일 마누아토 같은 날 핵잠수함의 사고미국 그 다음에 어디죠? 일본의 이와테 연동복지방 규모 6.0의 강진 연결 연결된다는 걸 봐야죠. 근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바누아토에서 또 신발지진의 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그렇다면 지금 시기를 봤을 때 바누아토의 법칙이라고 확대해서 인정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이 1월 7일이니까 2주를 본다면 1월 중순까지 이후까지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1월 18일이 보름달 달의 인력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 보름달 초승달 그때 그 지역 그 시기고 그 다음에 1월 17일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날인데 과거에도 1923년 관동 대지진 9월 1일도 그 전후로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 동일본 대지진 3월 11일 전후로에서 같은 날짜에 희한하게 비슷한 종류의 지진이 나는 것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1월 12일에서 14일경인 겨울 폭풍 저도 지금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하고 유럽중기예보센터 ECM WF 모드로 보니까 그 뭐죠? 온대저기압이 1월 12일 수요일에 그 온대저기압이 일본 관동 동북 호카이도를 치더라 따라서 이거를 지금 일본 기상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1월 중순에 겨울 폭풍이 일본을 정말 친다면 지금 뭐죠? 그 폭풍과 태풍과 지진의 상호 연관성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지진학자라든지 일본의 일부에 미국은 그걸 인정을 거의 많이 보면 칼럼이라든지 미국 지진 관련 칼럼이라든지 지진 관련 뉴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적 지진학자분들은 태풍과 지진의 연관성을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본 쪽의 칼럼이라든지 주장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1월 중순에 지금 온대저기압 이것도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원래는 태풍이 이제 거의 약화되면서 다시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도 영향이 큰 제가 말씀드렸 작년 여름에 역시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1월 중순에 태풍이 겨울 폭풍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또 그 마누아투의 법칙 2주 동안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1월 중순에 겨울 폭풍과 마누아투 그 다음에 뭐죠 한신 아와지 대지진 그 다음에 그 보름달까지 연거퍼 서로 간에 4박자가 같이 그 연동돼서 움직이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1월 중순에 일본에 큰 대지진이 날은 게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을 지키지 예상하며 눈을 지키지 고맙습니다 남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